나는 어떤 분이 그립디다 이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시X놈이 이기는 거야 희수야, 언제까지 선영관 밑에 붙어있을게고 저 돈 아니다 마흔입니다 마흔 원하는 게 뭡니까? 니 희수 니가 구함의 주인이 땡는 기라 이건 니가 생각하는 그런 싸움 아니다 안 가 이거 그냥 개 싸우고 있잖아 싸우고 온 망설인 놈이 친기다 지금 영도의 아가씨XX를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희수야, 니랑 싸우고 싶지 않나? 다 알고 있으면서 아마 이 치키보고 있었나? 니 사람새끼가 이 개XX야 니는 있잖아, 갈 곳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저 밑바닥 끝까지 떨어지거나 저 위로 올라가서 왕이 되거나 희수야! 니는 어디로 갈기고?